지금부터 불기 2565년 신축년 정월 초 아흐렛날 정초신중기도회양법회 및 화음산림신행수기 청소년유시시 시상식을 동행하겠습니다. 정초신중기도회양법문에 앞서 화음산림신행수기 수상자 및 청소년유시시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사가 주관한 화음산림신행수기 및 청소년유시시 공모는 지난 6월 16일 통도사와 불교신문사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작품을 모집하여 진행한 행사로 통도사의 화음산림대중법회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신행활동의 장려를 통한 화음사상의 선양과 홍포 그리고 통도사의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취지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상식이 연기되어 오늘 정초기도회양일에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자 선정은 불교신문사에서 작품성을 중심으로 1차 심사하였고 통도사에서 신행의 진실성을 주요 평가 요소로 하여 2차 심사를 통해 공정이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목새와 같이 시상은 화음산림 신행수기와 청소년유시시의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수여되겠습니다. 신행수기는 영축총림방장스님의 최고상인 영축총림상 한 분과 통도사 주시스님의 최고상인 금강계단상 한 분에 이어 화엄 등묘각상으로부터 화엄십신상까지 6분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며 반냐바라밀상으로부터 보시바라밀상까지 6분과 법은지상으로부터 환희지상까지 10분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청소년유시시는 신행수기와 마찬가지로 총림방장스님의 최고상인 영축총림상 한 분과 통도사 주시스님의 최고상인 금강계단상 한 분 그리고 정멸보공상 네 분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화엄산림 신행수기 부문 시상입니다. 영축총림상으로부터 화엄십신상까지 통도사 주시스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주시스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호명되시는 불자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축총림상 강헌정 불자님 금강계단상 최효호분 불자님 화엄등료학상 서영옥 불자님 화엄십지상 박순년 불자님 화엄십회양상 김옥연 불자님 화엄십주상 최정희 불자님 화엄십행상 안정원 불자님 화엄십신상 이민숙 불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영축총림상을 시상하겠습니다. 강헌정 불자님이 오셔야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수상으로 정영희 불자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통도사 화엄살림 신행수기 영축총림상 성명 강헌정 위 불자는 영축총림 통도사가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사가 주관한 제1회 화엄살림 신행수기 공모전에서 깊은 신심과 원력의 신행활동으로 불자들의 모범이 되었기에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아 이 상패를 드립니다. 불기 2565년 2월 20일 불지종과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이산현문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사장 연암정호 수여하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행수기 최고상인 영축총림상을 수상한 수상자분께는 상패와 함께 상금 30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금강계단상의 최효분 불자님 통도사 화엄살림 신행수기 금강계단상 성명 최효분 위 불자는 영축총림 통도사가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사가 주관한 제1회 화엄살림 신행수기 공모전에서 깊은 신심과 원력의 신행활동으로 불자들의 모범이 되었기에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아 이 상패를 드립니다. 불기 2565년 2월 20일 통도사 주지 이산현문 불교신문사장 연암정호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강계단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더불어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화엄 등묘각상의 서영옥 불자님입니다. 통도사 화엄살림 신행수기 화엄 등묘각상 성명 서영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엄 10지상 박순년 불자님 통도사 화엄살림 신행수기 화엄 10지상 성명 박순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엄 10회항상의 김옥면 불자님 통도사 화엄살림 신행수기 화엄 10지상 박순년 불자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 화엄 10회항상의 김옥련 불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련 불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화엄 10지상의 최정희 불자님 통도사 화엄살림 신행수기 화엄 10지상 성명 최정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엄 10행상의 안정원 불자님 화엄살림 신행수기 화엄 10행상 성명 안정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화엄 10신상의 이민숙 불자님 통도사 화엄살림 신행수기 화엄 10신상 성명 이민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 여섯 분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더불어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려바람일상으로부터 화니지상까지는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사 사장이신 연함정호 스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불교신문사 사장 스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반려바람일상에서 보실 바람일상입니다. 호명되시는 불자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반려바람일상 김성희 선정바람일상 손경숙 정진바람일상 박민희 인욕바람일상 최선옥 지계바람일상 최옥숙 보시바람일상 정분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려바람일상 김성희 불자님입니다. 통도사 화음살림 신행수기 반려바람일상 성명 김성희 위 불자는 영축총림 통도사가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사가 주관한 제1회 화음살림 신행수기 공모전에서 깊은 신심과 원력의 신행활동으로 불자들의 모범이 되었기에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불기 2565년 2월 20일 불지종과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이산현문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사장 연암정호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정바람일상 손경숙 불자님입니다. 통도사 화음살림 신행수기 선정바람일상 성명 손경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정진바람일상의 박민희 불자님 화음살림 신행수기 정진바람일상 성명 박민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인욕바람일상의 최선옥 불자님 화음살림 신행수기 인욕바람일상 성명 최선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지게바람일상의 최옥숙 불자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여 보시바람일상 수상을 하여 보시바람일상 수상을 하겠습니다. 정분남 불자님 화음살림 신행수기 보시바람일상 성명 정분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법은지상에서 환희상 호명되시는 불자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오지승 김둘 김도환 오권택 진창범 서현정 송병화 전영수 김충균 불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은지상과 선혜지상 수상자는 불참관계로 부동지상을 먼저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둘불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통도사 화음살림 신행수기 부동지상 성명 김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원행지상의 김도환 불자님 네 고등학생입니다. 통도사 화음살림 신행수기 원행지상 성명 김도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학생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번에 학생으로 참석하여 원행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전지상의 오권택 불자님 네 다음 난승지상의 진창범 불자님 통도사 화음살림 신행수기 난승지상 성명 진창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명지상 수여하겠습니다. 광명지상의 송병화 불자님 통도사 화음살림 신행수기 광명지상 성명 송병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불참하신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시시 부문 시상입니다. 이번에는 주의수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불자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시시는 학생이 참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축총림상의 이승현 불자를 대신하여 신승우 불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통도사 화음살림 청소년 유시시 영축총림상 성명 이승현 위 불자는 영축총림 통도사가 주최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신문사가 주관한 제1회 화음살림 청소년 유시시 공모전에서 깊은 신심을 겸비한 창의적인 표현력으로 통도사가 지닌 세계 문화유산적 가치를 찾아내어 널리 선양한 바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불기 1565년 2월 20일 불지종과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이산현문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신문사장 연암정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더불어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다음 금강계단상에 조응균 학생을 대신하여 보문고 교법사 신병원 교법사님 그리고 정수연 불자님까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통도사 화엄살림 청소년 유시시 부문 금강계단상입니다. 성명 조응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금강계단상에 마찬가지로 정수연 불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통도사 화엄살림 청소년 유시시 금강계단상 성명 정수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시시 금강계단상에는 상장과 더불어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다음 정멸부공상 수여는 불교신문사 사장이신 정호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임주영 임주현 학생을 대신하여 정인혜 불자님이 대리수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수민 이정진 불자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이 다같이 어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통도사 화엄살림 청소년 유시시 정멸부공상 성명 임주영 그리고 성명 임주현 수상하시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멸부공상 원수민 학생에 대한 수여를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통도사 화엄살림 청소년 유시시 정멸부공상 성명 이정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정멸부공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더불어 상금 20만원이 수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은 월요일인 22일 개인계좌로 입금되겠습니다. 이상 신행수기 24분과 청소년 유시시 7분에 대한 시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시상식에 즈음하여 통도사 주지이신 이산현문스님께서 격려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주지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임을 맡은 지도 2년이 가까워 갑니다. 화엄살림을 두 번 봉행하면서 항시 아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큰 중국 규모의 어떤 사찰에도 할 수 없는 화엄살림을 우리가 공행하면서 뭔가 뜻깊게 행사를 마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와서 통도사 역사를 담은 사지가 이집까지 없어서 이번에 사지를 발간하고 화엄살림 해양을 기해서 불교 신문사와 협약을 해서 오늘 이러한 시상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 스님 말씀하신 이야기처럼 화엄살림 해양 때 많은 신돈민들이 모였을 때 시상을 하면 더 여법하고 박수를 많이 받았을 건데 지금 사회진 코로나로 상황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 시책을 따라다 보니까 오늘에야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상을 공모를 하셔서 상을 받으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서울에서 불교 신문사 사장이신 정호스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또 우리 불교 신문사 임직원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하기 위해서 이 어른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 화엄살림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 50년 역사인 줄 알았는데 이번 사지를 발간한 과정에서 또 신문사 관계되는 분들이 노력하여서 국가 기록을 해서 많은 기록을 찾아 냈습니다. 그게 보니까 이 화엄살림이 역사가 100년을 이어 올라갑니다. 그런 역사를 지닌 우리 화엄살림 대법회니까 이런 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께 가까이 접할 수 있고 또 보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또 어떤 얼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주시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통도사에서는 이러한 행사와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로 나누어주는 또 받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불교신문사 사장이신 연암 정호스님께서 축하 말씀하시겠습니다. 불교신문사장 정호입니다. 먼저 영축총님 통도사 방장스님 성파 대종사와 주지 현문 큰스님을 비롯해서 통도사 대종스님들께 먼저 인사를 올립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고 뿌듯한 게요 저도 일선에서 한 30여 년간 조그만 포교당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지 현문 스님의 문화 포교에 대한 남다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데 있어서 아까 저 차 한잔 하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뿌듯하더라고요. 금방 주지 현문 스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절에서 무엇을 받는 포교가 아니라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언가 대중하고 사회하고 함께해서 무언가 되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에 또 큰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통도사가 불교신문하고 이렇게 화음 대산림법회의 가르침을 널리 대중들에게 알리고 알리기 위해서 이런 신행수기 및 UCC 공모전을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통참하고 참석하셔서 좋은 글, 훌륭한 글, 아름다운 글, 또 좋은 영상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엄선을 해서 몇 분 가려서 이렇게 상을 주게 됐습니다. 오늘 상 받으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요. 아까 주인심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100년이 아니라 1400년 됐습니다. 1400년. 자장스님의 가르침, 화음의 대가르침을 천전상승계해서 통도사가 화음의 가르침으로 대중들하고 함께하는 세월이 1400년 됐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은 이 통도사 화음 대산림법회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단한 대사찰에서 여러분들이 화음법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일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이런 법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동참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불교신문은 영축총림 통도사와 더불어서 화음산림대법회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선포하고 또 통도사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사회 곳곳에 전달해서 이 사회를 불국종토를 장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단에서 발행하는 불교신문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 동참하신 모든 사부 대중들이 신축년 새해에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고 정진해서 아무런 장애 없이 원력을 송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화음산림 시댕수기 수상자의 수상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영축총림상을 받은 최효분 불자님의 소감을 대리수상자인 정영희 불자님이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윤정 보산림께서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저한테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통두사에서 화음산림을 통해 저희들에게 공을 너무도 많이 들여왔습니다. 우리가 비우고 실천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진정한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소연 유시시 수상자의 수상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금강계단상을 받은 정수연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수연입니다. 이번에 청소년 유시시 공모전을 통해서 통두사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 법당들을 담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통두사를 자주 방문하면서 방문은 자주 했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긴 역사를 간직한 통두사의 문화와 유산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통두사를 방문하면서 그런 마음을 떨치게 되는 계기여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뜻깊은 사항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격려 및 축하 말씀과 수상소감 발표를 끝으로 통두사 화음살림 희냉수기 및 청소년 유시시 공모전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